가자 C퍼 8개 됐고요 hdvan 뭐야 이거 왜 다쳐 자.. 저기 위쪽 지어는 저기는 싸우고 있으니까 저기로 가지 말고 저기로 가자 어디냐 저기.. 여기 언덕 부분에서 세 분이 저격 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못 잡잖아 네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서분들도 일부러 안 쏘는 것 같아요 템 쪼 먹고 와요 아니야 킬 지고 갈게요 어차피 죽었고 어? 뭐야 유퀴즈님? 지뢰를 밟으셨다고? 지뢰받는 소리 났는데 나와 있어 가자 어디냐 음.. 킷이.. 네 세트 밖에 없어 혹시 망원경 있는.. 까요? 나도 팀 네 세트야 망원경 있는 사람 뭐야 저 피가 없어요 아파요 아 여기.. 저격 쏘는 게 아니라 망원경으로 보는 거였나? 뭔가 저격 쏘.. 소리도 났는데 타.. 잠깐만.. 어 어디? 허 방울도 하나 들고 왔거든 어디? 아.. 저기.. 왼쪽.. 위쪽 말고.. A.. 저기.. 여기 어떻게 올라가요? 어디 어디 어디.. H쪽.. H쪽.. L쪽.. 어? H쪽에서.. H에서.. 밑.. 밑.. 밑에서 위로 이렇게 슉..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면 되지 않나요? 음.. 일단 가자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우리 집 뒤에 왜 저런 게 있지? 그니까 처음 보는데? 뭐야 저거? 봐봐 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집이야 막집이야 막집 여기다 왜 설치해놨지? 여기 털려.. 딱 봐도 그냥 털려있네 아 이거 레이드 다 올걸? 이거? 아니 저거.. 저거는 맥반님 집 오늘 털린 곳 막았나 근데? 막한 거 같은데? 근데 문이 열려있네? 아.. 아.. 렉 들어갈 때 샷건 트랙 조심해 머리 위에 붙어있는 거 여기 조그만 돌집 하나 있긴하다고 걸어가 있대 어.. 이런.. 이거? 저건 좀 에바인가? 아무것도 없.. 저거 파.. 파밍집 아니야? 파밍집일 수도 있어 파밍집 딱 봐도 파밍집 같아 보이는데 어.. 파밍집 파밍집 냄새가 솔솔 납니다잉?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없음 하면은 더욱 들어가고 싶어지는 법 창피하는 거면 하나님이 있다가 거기서 문이.. 문 어딨어? 문이 여기 있구먼 문이 여기 있구먼 아.. 입구부터 너 어디니? 이거 매우 소상해 일단 하나 들어가구요 너무 가까이 붙여봐 쪼성완 쪼성완 이라는 분집인데 쪼성완 스크랩 600개 개꿀 5분지 7 40개 스크랩 안 이거 부시고 싶어지는데 이 안에 뭐 있을 것 같지 뭐 재료들이 있겠지 폭팔탄 써볼게 몇 달지? 와 왜이렇게 빨리 부셔죽죠 얘봐야 가고 오게 생기지 가자 우리가 뭐가 줄까 권차? 문 닫는 거네 너무 불쌍하니까 가자 스크랩 600개면 됐지 뭐 스크랩 600개면 됐지 뭐 스크랩 600개면 됐지 뭐 가면서 그걸로 연료 사자 나 여유를 60개 있어 아 중간중간 렉거리는 거 개짜증나네 350개면 충분하지 서며 사막제음 오랜만에 오리게 원래 우리랑은 인연이 없는 곳이야 주방 빼고 아 잠깐만 대공미사에 있을 것 같아 연료 돌아가고 있네? 사람 있다 저기 비행기 4대 있어 위에 저기다 10% 하나 떠올까? 저기 근데 어 밑에 스파라 한 명 왼쪽으로 돌려봐 근데 호박머리인데? 호박머리가 있어 바다 쪽에 수영하고 있다 그럼 가자 호박머리인데 왼쪽 칩 위에 비행기 하나 사람이 있는지 봐봐 사람이 있는지 사람은 일단 안 보여 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없으면은 옥상으로 돌려도 될 것 같은데? 어 창룡해볼게 털에 있는지 봐봐 털에 털에 가다가 죽을 수 있어 털은 안 보여 옥상에 털은 없어 옥상에 헬기 하나 발소리 들려 밑에 어 이거 그냥 연료 연료 챙겨 헬기 타고 가자 반 반 챙겨 간다 사람 있으면 털기 어려워 이거 그럼 집에 갖다 놓고 올까? 저쪽은 어이없겠다 갑자기 헬기 도둑이야 호박머리가 떨어지더니 집에 헬기 없어져 뭐야 나선거야? 어 우리 쏟는다 괜찮아 안 죽어 여기 도움 위에 상자 있다 아 먹지마 그거 그냥 치킨가봐 서로 안싸우고 들어온다는데 올레님 계속 가고 있나보다 흐흐흫 맞네 올레님 계속 가고있네 후니님 그니깐 우와 사드 사드 날아오는거 봐 견적해 그거 전속력으로 가면 안맞아 어 그래서 앞으로 슝 내렸어 아 졸라 무섭네 런지사이트다 조심해 failed 꺄 음 어줘 저건 느꼈 너무 불 으 그럼 지금 아직 안보이네 H쪽으로 가야겠다 훔쳐온거 넣어야지 어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데 상남자 특공중에서 내려버려 미쳤나 저거 수리해 망치 들고 아니다 내가 할게 스크랩 스크랩은 갖고 나와야 된다 아 이거 20초간 수리 안되지 아 맞아가지고 뭐야 로아님 죽었는데 왜 죽었지 못리리지 저희 근데 실크님 집이라도 실크 느낌있다 실크인데 오케이 백 이거 하나 가져가지 망치랑 철제 나도 가져가야 돼 너도 가져가 뭐야 레드맥 원님 어서오세요 근데 왜 필승 필승이요 필승이면 15사단인데 스크랩 갖고왔지 어서오세요 선옥님까지 죽었는데 교전이라는거 교전이라는거 그러네 음푸님 아 저기 딴데고 저기 저기 저게 뭐있나? NPC있나 저기? 아니 없을걸 그냥 왔나봐 저요? 저 러린이에요 러린이 천시간도 안돼요 저 흐흫 으흥 흐흫 흐흫 우리도 지뢰 들고 가서 저기 게임을 칠까? 아 저는 너무 룰 우리가 정한게 위반이 되겠지? 흐흐흫 말 나올 말 나올 상태 그래 안되지 말자 안되지마 셀기 조종 그다지 어렵지 않던데 이게 헬기 조종이 처음 하면 이상한데 하다보면 익숙해져가지고 쉽단 말이지 뭐야 저기 왜 몰라 저기 뭐야 저거 이거 헬기 터졌나 본데 네 헬기 터졌나 본데 차요? 차는 한번도 조종해본적이 없는데 차는 만드는건가? 차가 있어 이 게임에 어 있어 한명도 못봤는데 응 한명도 못봤어 나중에 매도님한테 묻어봐야겠다 사와 어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잉 그냥 다사 그 돈으로 어차피 우리 스크립 필요없어 응 삼촌시간이요? 으 고인물이시네 매도님이 몇천시간이었더라 자동차 자동차 만드는거 어려워요 그러면? 무슨 뭐 전기 다 해야겠지 그러고보니깐 그거 있었잖아 그 배터리 그런거 자동차 들어가는거 그거는 그거는 전기공사 그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 하나 안먹어줬어 500개 있는데 호방으로 쓸거야 이거 안먹어져 이거 안먹어지는데? 뭐지잖아 나이스 어? 야 먹어 그럼 가자 주워 500개 배터리 타이어는 한번도 본적이 없다 타이어라는템 4번쑥 어? 앞에 에어드랍있다 필드 에어드랍인데 필드 에어드랍인데 어? 여기 밑에 돌집 하나 아까래 통보신거야 아까래 통보신거야 아닌데 먹고 저리 가볼까? 그래 아까래 차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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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AK 나왔어 나머지는 필요없다 나머지는 필요없다 그냥 냅두지 하나 왜 어그로 끌기 없어서 빨리 리젠 시킨게 아니지 아냐 그거 리젠 상관없어 플랫 시끄래 이리젠 봐바 내가 말했지 이케드니 오늘 접는다 아인가 그럴 줄 알았어 딱 오늘 다 몰아 박고 접는게 원래 저점도 아피면 멈추거든 레이드는 여긴 털렸네 영래도 오는데 야발 오씨 화영박사기 뭐야 감자와 나물 왔다가 여기 털린 누구 집이야 여기 아무것도 없네 가자 털릴 것 같다 저기 접을 것 같았어 너무 아낌없이 모든 것 다 쓰더라 영래오면 원래 포기해야 되잖아 포기도 안하고 뒤꺼까지 보내고 어떻게든 한번 이렇게 그림 만들어 놓고 끌려고 지금 비케드 내 집 가볼까? 아 근데 털이 엄청 많아서 안되겠다 사드랑 그런거 엄청 많아 근데 지금 10보 7개로 거기 뭐 털어요 방 하나 털까? 가차요 가차 뭐야 저기 불나고 있어 사람있다 두명 들어가볼래? 아니 바로 옆에 거기잖아 아까 봤던 데잖아 저기 저 사람들을 잡으면 되는거 아닐까 어? 여기 뭐야 여기 갈까 왼쪽? 왼쪽 왼쪽 아 근데 뭐야 털렸네 이미 털이 없긴 해 털렸어 이미 여길 바라 progressed 옆에 외벽 부셔졌나 어 여기 10 있었는데 어디갔냐? 없어졌네. 점포 정리했대. 간판 있어. 아니 불가능한 한 미션지. 지금 비케넨에 털면 50만원 준다고 하거든 시청자가. 어떻게 털어 이걸. 그리고 우리 지금 협력 맺어가지고 못해. 그리고 지금 몇분냐? 18분밖에 안 남았어. 일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작은데 털려고 나온거에요 저희. 미니건. 미니건이 어딨어요. MP5 말하는건가? 아니 MP5가 아니야. M16? 아 M16이 아니라 뭐였더라? 하여튼. 사람있네. 털레.. 야 사드있다 조심해. 오케이. 이 집은 털레타나 밑에. 저거 스나타워야 스나타워. 아 M249 맞다. 저 앞에 뭐야 이거. 안에 불빛 안보여? 어 일단은. 여기 한번 봐볼까? 근데 나무집인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애. 아 렉렉렉렉렉. 잠깐만잠깐. 여기 안에 뭐있나? 왜 요렇게 해둔거지? 아 뭐더라구나. 알레미네 드림패션이라는데? 뭐야. 뭐야. 여기는 뭐.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 집 같고. 앞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헬기 타고. 위에 가자. 어 근데 여기 그냥. 뚫려있어? 사다리 박고 대지 않을까? 아 포 그거. 나무에벽. 아니 여기. 아. 털레 조심해. 털레있을지도 몰라. 알레미네. 어머 깜짝이야 뭐야. 농사집. 청폭상 하고 있다고? 조심해. 어레미 쌤이 또 안보여. 아이고. 위층에서 가야 된다니까. 아닌거. 헬기 타고 위에서 가자. 여기. 아 이거 뒤에. 나가는 길 있는 것 같아. 여기 뒤에 뚫려있는 것 같아. 여기 봐봐. 아 근데 젖어갖고 이거. 아. 추워지는데. 방산 한번 갖고 왔어? 아니. 오마이갓. 가야. Tele. 가야. 야. 아.. 아. 렉. 괜찮은데. 나. 네. 나. 렉. 잠시만, 안에 들어가지 말아봐. 안에 들어가면 못 나올지도 몰라. 창문으로 나올 수 있을걸? 안그러면 부셔서 나오면 되지. 저 이중 철무야. 여기서 부시는구나, 밑에서 부시고 들어가게 낫지 않을까? 아니, 밑에나 위에나 똑같을걸? 이중 철문이랑 그냥 철문이랑 다르지 않냐? 똑같아. 한방이야. 저쪽 부셔. 간다. 봐봐. 야, 불빛 붙여봐. 안 보인다, 야. 잠깐만. 이거. 아, 한 사람이! 아아! 조심해서래. 운 하나 더 있는건 예견했고. 불빛 붙여봐. 안 보여. 밑에 좀. 가까이서 붙으셔야겠다. 네, 매장 놀르라고요? 아, 이서브 하고 계세요? 네, 어딘지 알려주시면 나중에 가죠, 뭐. 털에 조심해. 뭐. 아, 미치십시.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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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써야되냐 이거? 나가는, 나가는 문 아니야? 써야되냐 이거? 아니네. 거기가 딱 창고방 냄새가 나긴 해. 어, 그렇긴 한데. 해야되냐 이거? 뭐, 맘대로 해. 어차피 별로 시간원도 없어가지고. 하자. 몇 번 못 떠라. 딱 여기가 건차랑 창고방이야. 15세 개 쓴 만큼만 나와주면 좋을텐데. 뭐 있어? 아, 대기차게. 위에서 뚫었자면 밑에서 뚫었으면 끝났겠다. 그러네. 털에 포탑 뺄게. 이거 어떻게 빼냐, 여기? 여기가 진퉁이다. 털에 포탑 뺄게. 이거 어떻게 빼냐, 여기? 아, 주나포. 이거 어떻게 빼냐, 이런건? 문? 잘 부비부비 해봐. 문 열려있거든? 그냥 씹어 던질까? 아냐. 아까워. 잠깐만, 이거 그냥 지나가면은. 아, 나 죽을 것 같아. 잠깐만, 나 나갈게 나갈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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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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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하하. 소커스 아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그냥 씹어 던져야겠지? 팔판 뭐야? 밑에 저거. 나무. 밑을 깨버리면 되는거 아니야? 아니, 밑을 깨면은. 아, 못 깨, 못 깨. 왜? 가벽 아니잖아. 폭발탄으로 한번 깨볼까? 어, 야, 야, 그거. 불 지져봐, 불. 비춰줄게. 잘 지져. 아, 내가 피가 날아. 아니, 뭐하는거야. 너가 예뻐. 나 이거 화방 못쓰겠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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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 저거 뭐지? 토탑 평소일 때 가끔 렉 걸려. 나만 그래? 진짜 멈춰 맨날. 비켜봐, 비켜봐. 불 지, 불 비쳐봐, 불. 불 비춰줘. 나 알고 있어. 잠깐만, 나 키트 하나 하나고. 아니, 여기 아래를 비춰야지. 응. 나와, 나와, 나와. 아. 아. 주, 주니 아프네. 뭐하는, 주니 아프네. 아, 그냥 이거 던진다. C4. 어쩔 수 없다. C4 던질게. 한 방인가? 한 방. C4가 몇 키퍼가 세냐? 살려줘, 살려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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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 근데 잘못 던진 것 같은데? 불빛하고 봐봐. 풀렸어? 오케이. 아무것도 안 보여. 또 있을지도 모른다? 문이 C4 몇 개 남았냐? 두 개. 알, 알아서 골라서 해봐. 아, 미친. 여기 뭘까? 여기 돌 외벽인데. 여기다. 여기다. 여기. 문을 열어놓은 거 보면은 마지막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 흐흑. 군내 아기야? 응. 이러고 아무것도 없으리라. 스파티빠. 흐흐흐. 데려가는 길인데? 문 또 있잖아. 아니. 뭐야, 여기! 뭐야, 몇. 뭐야, 이거. 구조가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구조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몇 층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에반데, 이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구조가 신기하구만. 하나 남은 거 알아서 해봐. 아, 이 동을 믿지. 어떻겠어. 가던데 뚫어야지, 뭐. 가던데 뚫어야지. 뭐, 어떻겠어, 이거. 켜봐. 잠만, 이중문? 그리고 바닥이거든? 아니면 이 둘 중 하나? 거기다 해버린다고? 응. 아무것도 아니면은, 아이씨. 그냥. 가자. 자, 가자. 여기 상자 있어. 비번. 이건 깨트리면 돼. 비번으로 쏘면 되잖아. 아니, 화방으로 부셔. 아니, 이거 폭발 타면 하면 될 것 같은데. 깰게? 아니야, 화방으로 하자. 깰게. 잘 탄다잉. 빠이 어엉 고우 오아 끝난다 잉 뭐가 있을까? 아 미치 일단 하나 꽝 가차 박스야? 흐흐흐 가차 박스야 왜 말했어요? 레이드를 저희가 했다고. 너무 불쌍해 보여서. 총을 배우고 있더라고. 그거랑 레이드를 우리가 했다고 말하는 거야. 불쌍해. 우리를 들고 있는데. 아 너무 불쌍해. 두 개째. 세 개. 나무 2천 개. 불 꺼봐.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네? 네? 여기 집주인이요. 집주인인데 집을 막 풀어요? 네. 네. 5분 남았어. 빨리 해야돼. 밖에 있는데 죽였어. 숱. 아무것도 없어. 여기 아머드. 여기만 아머드거든? 턱살 있네. 턱살 챙겨. 여기 아머드야. 폭발탄 하나 부술 수 있어. 비켜봐. 부순다? waloon. 알쏭의 감은? 과연 알쏭의 감은? 과연 야 여기 먹자 일단 부셔야지 저거 부신다 아 폭발탄으로 아 뜨거 폭발탄으로 오케이 이제 우리가 먹었으니까 시간 지나도 우리가 해도 돼 고풍지철 100개 끝 거기로 그거 만들어 내가 만들게 건차 석탄만 그냥 부줄? 잠깐만 이 집안이 또 있을지도 몰라 일단은 거꾹에 침낙 도구 그걸로 아무거나 총 쓰지 말고 뭐 총 많으면 총 쏘고 나 도구 없어 내가 들고 다니겠어? 여기 분명 있어 백타 그거 있거든 저기요 응 저희가 집 하나 먹었는데 아직 창고방을 못찾았어요 권차 먹었으니까 셋이 넘어서도 이거 찾아도 되죠? 그쵸? 권차 먹었어 먹으면 안 되지 먹으면 되지 먹으면 네 우리가 먹었어요 권차 우리가 먹었어요 응 그쵸 그러니까 여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 오프라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제 우리집이라 칩시다 여기서 창고방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어딘데 위치? 여기 여기가 시십 시십? 네 뭐야 저기 와 멀리 갔네 시시면 얼마나 멀리 간거야 태검 여기 손대 들어가 건물 안으로 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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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도어락하고 나무 만들 수 있어? 뺄게요 링 전자도어락 나무 Т的话 ys 석 꾸 Mount 전자도어락 kunne 푸셔야지 이거 밑에다 그.. 건차방에다 해놔 문이랑 던져돌아 해놔 이건 부셔야지 알레미 문도 달아나? 문도 달아나? 문도 달아나? 문도 달아나? 여긴 거 같은데 2층 저 분 문도 달아나? 문도 달아나? 우리가 건차방으로 일직선으로 왔나봐 음 그거 달면 우리 거니까 문도 달아나? 꾹꾹꾹 문도 달아나? 문도 달아나? 문도 달아나? 문도 달아나? 문도 달아나? 나? 맞아? 건차이도 해야지 바보야 건차이도 어 올라갈 때 여기 이중문으로 여기 막자 응 거기 막아 내가 만들어둘게 여기 입구에서 들을거거든? 여기 네모나게 막아야되지 않냐? 어 거기도 막자 망치 위에 있었거든 상자에 내가 만들고 있어 일단은 우리가 나가는 길부터 확보를 해야되는데 이러면 이 문이 문제야 이 문이 닫히면 우리도 못들어와 일단은 여기 못들어 오케이 우리가 지금 폭발 때는 45발 문 하나 정도는 부술 수 있거든? 어떻게 할까? 폭발 때 근데 배웠냐? 어 나 배웠어 그러면 무슨거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이제 창고방을 찾아야되는데 집에 한번 갔다가 오볼까? 여기 여기나 일단 막아봐라 응 요렇게 해야겠다 없어 금속조각이 도로하면 되지 뭐 여기 문 닫아? 아이 전다소호랑 만들 수 있어? 응 이걸로 해? 철 없으면 이걸로 해 집에 갔다가 더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아니면 문 하나만 더 해볼까? 여기 여기 해야지 이거 여기 보자 집이 참 특이하게 생겼네 문은 촘촘해 문은 촘촘해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숴고 가보자 이거 오른쪽 거 부술게 이거 오른쪽 거 부술게 아니 정면? 오른쪽? 정면? 네 맘에 드는 거 정면은 이거 입구 같아 정면은 이거 입구 같아 이게 이거 약간 총알도 쏴야 돼 근데 어 총알로 안 부숴지네? 미신 이거 58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안 부숴진다고? 58 곡괭이 같은 게 있어야 돼 쫑기 깽냥 이걸로 안되네 잠깐만 밑에 토대? 아 토대를 부술걸 11 어 테이거 일로와봐 너 총알 몇 발 남았어? 200발? 200발? 이거 잠깐만 비켜봐 어 여기지? 문이 거기겠지 36 236 아 이게 떨어져갖고 잠깐만 연료는 많으니까 여기다 발판 발판에도 똑같을걸? 그래 한번 해볼까? 음 이런걸 해야되는데 여기다 안되네? 왜 안되지? 권차 먹었냐? 응 먹었지 여기 안돼 공격당해서 안되나봐 현대 때문에 그런거 아니야? 해먹어봐 아니야 이럴때 안되네 이미 토대가 있어갖고 안되나봐 그러면 우리가 부숴졌던거 어디지? 여기지? 와 개똑똑해 크흐흐흐흐 개똑똑해 여기야 알송 물있는 곳은 상관없겠다 여기 후처도 응 상관없겠다 여기 후처도 응 어우 불똥튀는거 봐 앗 따가 헤헤 아니 왜 튀는게 이쪽이 트 미치겠네 불똥이 여기다 트여야되는데 멀어져 조절해봐 응 여기다 여기다 해야되 우리 돌아갈.. 너 기름있지 아직? 응 아 뭐야 아잇 아잇 아 이게 이상하다니깐 불똥이 아래로 트여 ㅋㅋㅋㅋㅋ 무시가 살아있는데? 아이씨 아이씨 미치겠네 됐다 무시구 그냥 총으로 쏴라 탱이고 이제부터 탱이고 어디갔어? 야 인마! 왜? 쏘라고 총으로 아다 잘 부쳐진다 아다 잘 부쳐진다 아 뜨거워 아니 누가야 상자다 상자다 진짜야 불러 이거 부기해 이것도 가방으로 다 부기해 파이어 아 이거 여기가 상자방 맞네 아 상자를 전부 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십니까 아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바닥에 그거 좀 뿌려봐 열려고 앗 뜨거 앗 뜨거 일단 침낭부터 부셔야되는데 이거 일단 불 부쳐 부쳐봐 얘네 여기에 불이 안 붙어 여기 불이 안 붙어 안에 붙었다 붙었다 앗 뜨거 내 몸에도 붓는다 여기 들어가 있어 깨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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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ämlich 안 붙어 깨졌나? 꺄 até cient 과연 뭐가 있을까? 개군료마다 오오오! 좋아좋아 이거지 불이 잘.. 앞에 상자 없어지니까 불이 잘 붙는다 아우 잘 붙다 아우 잘 붙는다 잘 붙어 좀 열 열 좀 아낄게 이제부터 이게 다지 없지 이제 우리 집에 돌아갈 차비 200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네? 아니 근데 여 안에서 접룰력 있을 것 같은데 까면 바이바이 다 오라라! 파이어볼! 바이바이 다 오라라! 아 잘 탄다 아 총 아껴! 총 아껴! 어 조심해 오우 퓨즈 많아 오우 방호복 에이 이건 쓰레기 이거는 토대 부수면 되니까 밑에 달게 앗 뜨거 앗 뜨거 나와나와나와 아니 불똥이 왜 밑에 튀네 왜 나한테 튀냐 아 왜 나한테 튀냐 이것도 앗 뜨거 앗 뜨거 우우 후렴 욕들을 10초 zen 에이 transit 어 우우 Columbia 야아 하지마 그거 눈 아파 엉 아 미친놈아! 싫은데 싫은데 아이 확 굴러지라고 할까봐 불이거든? 아핳 미친바분가 천천히 기다리면 돼 저 중앙에도 탕자만 있겠다 아이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내려와 일로 이게 어떤 메카노인지 모르겠어 앞에다 하는데 뭐있냐 아 쓰레기 아 쓰레기 야 이거 들어라 옥갱이 칼하고 이런거 으휴 이제 이걸로 부게자 여기 아닌걸로 다 써도 저거 부실거 같은데? 아니야 안쪽에서 부수면 부술수 있어 드릴같은거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없네 드릴이 전기투폭은 있는데 드릴이 필요해 일단 여긴 천방같은데 어 자 그러면은 여길 뚫으면 될거 같거든? 이쪽 여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금쪽 시갈로 깨 존나 많이 닳아 양손 무기라서 그래 이걸로 부해 저게 가운데 찔러 가운데 가운데 내가 공격하는 곳 아니 내가 공격하는 곳 찔려니까 아 두번걸로 가라앉아 어 두번걸로 가라앉아 두번걸로 때리면 왜이렇게 빠리도 알아 중앙이니깐 기다려 나 사다리 쓰지마 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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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포탑이 있을지 몰라 여기 또 있는데 여기가 이 문이고 여기가 이 문이고 여기가 바깥인데 바깥은 뭐지 여기가 문이고 이쪽이 이쪽이고 저쪽은 이쪽이니깐 요쪽 들어야 돼 어디? 아니다 그쪽 밑에서 딱 보면 여기가 여기로 나오는 곳이고 이제 그쪽 시갈로 갔어 여기 없는데? 여기 뚫어야 되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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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없어 음 아 이건 뚫기 어려운데 철이라 자 한번 올라갔다가 올게 비켜봐 비켜봐 이쪽 방 야 여기로 부시면 되겠다 했어 일로와봐 여기 여기 잠깐만 방금 문 여는 소리 들렸어 나야 여기 여기 깨졌다 어디? 여기 문연대 밑에 D D? 여기 아니지 바보야 뭔소리 하는거야 여기지 여기 부수면 뭐 올라와서 봐봐 바로 앞인데? 여기 부수면 문 안 없어져 아니 거기 말고 여기 또 하나 일로와봐 아까 우리가 부수면 안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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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야 뭔소리야 여기가 저기 밑에라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앞이잖아 이 바보야 그래? 아이씨 뭔소리 하는거야 그래? 위로 올라와서 한번 보자 일단 건물 부식 쪽이긴 하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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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3 두칸이지? 하나 둘 하나 둘 두칸 두칸이네 하나 둘 저거 없는데 어 저희가 나가는거 같은데? 응? 나가는거 같아 그냥 응 이제 이제 없어 끝이야 아니야 이게 끝일리가 없어 분명 에바야 나무도 돌 그 보관소도 없다고? 끌 수가 없다니까 있어도 밑에서부터 부수면 안되는것도 없어 기다려봐 이거를 여기를 전부 부수도 아 안되려나? 음 없어 여기가 바뀌긴 하거든? 여기 말고 다른곳에 부숴야 돼 그냥 가 뭘 더 해 먹으려고 그래 아직 진정한 보물방을 못찾았다고 오오 없어 여기 이제 있어 보물방 있을거야 생일검 나와봐 일단 살려봐 일단 이거 건차 우리꺼니까 내려가도 돼 여기고 여기가 농장 나가는방이니까 저기 밑에 여기 여기 이상하다 이게 끝일리가 없는데 없어 이게 끝일리가 없는데 나가면 돼 아니야 그럴리가 없어 난 아직 믿을 수가 없어 C4 몇개를 꼴아박았는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라고 설마 이 안에 있나 전복이 다 전복이 다 버림 버리지 말아봐 버렸음 버렸음 노오 안에 나갈 준비함 떨려봐 아직 안 끝났어 아 아잇 나 저기 올라가는 길을 안들어줘 안에 템포는 석가하게 여기 위에는 뭘까? 없어 아무것도 잠깐만 아무것도 없잖아 비겨봐 비겨봐 어 뭐야 왜 데미지 받.. 뭐지? 데미지 받았어 이거 갑역이야 이거 아 이걸로 데미지 받은거구나 이게 끝일리가 없어 이 안에 있어질거야 없어 이 바보야 아니야 거기가 정문문인데 어떻게 거기 있어 한 번 부시면 바로 먹게 어 하하 진짜 죽이고 싶네 죽일까? 쫀다 아니 그럴수도 있잖아 어 포기를 못해 사람이 연료 다 쓸까? 아니 빨리 저게 안에 들어가게 문이나 만 템 먹고 오기 템이 있어? 안 꺼졌잖아 안에 있는 것들 천이랑 그거 천 5천개가 있더만 천 먹을려고 10호를 더 한.. 어? 그 밑에 발판 없어서 안 된다 이럴봐 이럴봐 미친 아.. 이럴리가 없어 나의.. 나의.. 꿈의.. 부식아 나의.. 이렇게 끝이 난다구? 빨리 퓨즈나 챙겨서 갈갈이나 하자 이들려봐 들어와 여기 있을지도 몰라 아아.. 아아.. 우박이라도 다 먹을거야 다 챙겼다 아직 끝날 리가 없는데 여기 개궁금해 여기 안 진짜 너무 궁금해 여기 안에 볼 수 있는 방법 없나? 너무 궁금해 여기 올라와 갈게 너무 궁금하다니깐 거기 입구라고 그냥 다시 경쟁 내보자 4 곱하기 4 4에다가 오래시간 메임 갔다 됐다 일단 먹었으니까 최대로 봐야지 아직 못 본 곳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잠깐만 여기 털에까지 깔아놨는데 이게.. 이게 끝이라고? 에바야 털에도 많이 깐 것도 아니고 하나 깐 거잖아 그거 보면 몇 개 깐 줄 알겠네 에바야 아유 진짜 이렇게 끝날 리가 없는댕 음 잠깐만 1분만 고민해볼게 일단 챙길 거 좀 챙기고 있다가 음.. 도.. 도우락 있었잖아 이거 이 뒤에 설마? 잠깐만 이 뒤에 뭐야 쏜다 저쪽에서 알쏭 어디서? 멀리서 그러면 나 여기다 침낭 한 개만 깔아두고 갈게 침낭 어딨어? 침낭 어딨어? 침낭 안 보인다 이어? 아 천이었구나 설마 도우락을 오지게 잘 깔아놨네 어? 나 천 있었는데 태국어 나 천 좀 줘 거기 상자 천 백 개 천 개 있어 왜 없지? 없어 가자고 빨리 이거 퓨즈 두 줄 있다 이거 갈면 스크랩 몇 개야 알았어 갈게 갈게 가면 되잖아 아깝긴 한데 전차방에다가 이거 하나 깔고 갈게 침낭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음 5초 음 음 음 아직 있을 것 같은데 보물방이 있을 것 같은데 뷔 태국어 수 에이 뭐야 이거 이거 철조각 있어 남은거? 30개 여기 맞고 가게 30개밖에 없는 지금 30개밖에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네 문하고 도오락 도오락은 만들 수 있어? 아 30개밖에 없겠지 자물쇠 만들자 가자고 언제까지 갈거야 이제 퓨즈 빨리 갈고 스크랩으로 만들어서 도락바락하게 이거좀 반대편에도 문 만들어두게 코놈 찬 코놈 찬 아 쫀다 한 발 맞췄거든? 몇 시 반향이야? 100 맞췄는데 커피캔이라서 안 까졌네? 근데 뭔 총이야 저거? 쏜기의 반소인가? 처음 보러 종일쌤 안돼 아우 귀찮게 하네 나 붓난다 그냥 진짜? 아 나 누웠다 미친 이걸 맞힌다고? 컷이야 오케이 마무리하고 살려줄게 여기서 쏜다 보안 있으면 병 만들어 여기다가 만들어 사나요? 하나 잡았다 침낭 만들었으니까 나는 죽어도 여기서 부활할 수 있거든? 그래 둘 잡았거든 나 히키씨 없어 체력 채워 그러면 나 살리지 말고 나 살아났다 누구야? 뿌디 뿌디 뭐야 이쁜 사람 아니야 백두 팀 팀 양이ล 약 받고 가위디 거 먹으러 갈게 헬기타워 장 Requiem 나를 어.. 공격 고기 냉동 최. рут 이 사람 풀갑이완성 먹어 어 나이스 개꿀맛 풀갑 세트에 그래 소음기 있었네 소음기 속에 닿았다 아 무거 무거 잠시 여기 있잖아 왔어 나와서 여기 풀갑 먹어라 내 떨권드니까 떨권드 받아 먹어 응 아이비신 저기도 다 잠궈놓고 싶긴 한데 빨리 와 오면 또 귀찮아줘 나 이렇게도 없어 응 어 쏜다 누가 쐈어 나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잠깐만 다 먹었어? 여기 부추 안 먹었는데 부추 커피 끼는 맨 응 총은 버려 안 썼는데 아 그냥 가자 근데 누가 쐈는데 바다로 빠질게 그냥 소면 귀찮아지니까 연료 되냐 100개 정도 있으니깐 괜찮아 응 100개 정도 있으니깐 괜찮아 흠 으음 흠 흠 아 뭔가 더 있을거 같은데 아이씨 아이씨 흠 ec ㅋㅋㅋㅋㅋ 뭔가 더 있을 것 같겠네 이때 말 말? 한 대 비행기 계속 해봐 맞.. 잡아볼게 근데 호박몰이 아니야? 3..340 네 그냥 AK로서 가까이 붙어줄다니까 내렸는데 어 잡았어 내려버려 아 렉렉렉 두불깡불깡불깡불깡 슈럴러 죽었는데 와 두평 개많어야 근데 호박머리인데? 괜찮으니까 호박머리 죽어서 상관없었잖아 그냥 자기 그거를 그거긴 하긴 한데 나 칵판 없어 챙겨봐 필요한건도 좀 버리고 연료 먹고 철만 챙겨 가자 난 호박머리라도 그냥 죽여 호박머리가 초반에 죽여가지고 여기 이게 다 초반에 업보야 애들 근데 철조각을 요렇게 많이 갖고 계세요 뭐야 설탕에서 캬고 내려 뭐야 뭐야 누구야 누구야 내려가봐 내려가 봐 내려가 봐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야 누구야 이름을 대 이름을 대 죽였던 사람이겠지 이름이 안보여서 내려가 봐 이름이 안보여서 내려가 봐 배 죽였던 사람이야 배 죽였던 사람이지 저 왜 죽이셨지요? 템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템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템 어디있나요? 저기 뒤에 있어요 옷은 안 건드렸으니까 자 철이 제일 중요할텐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나왔으면 안돼 뭔가 가져간게 있어야지 진짜 오르비도가 나와있는데 총 내려? 자 자 자 자 자 흐음 흐음 우선 갈지? 아 퇴근을 갈아야지 응 갈고 와 필요없는거 버려다니겠다 정말 다섯벌밖에 안남았네 다 써갖고 오오오오 오 맞아맞아 흐음 흐음 크림 가져가서 살아라 다 갈고 있어? 한 번에 사는 게 나아? 다 갈아 그냥 계속. 계속 넣어서 갈아. 난 비행기 지키고 있어야지. 방어복도 갈리냐? 방어복? 갈리면 방수보 나올걸? 방수보도 또 갈면 되는 거 아니냐? 응. 갈면은 그거 남기 천. 가지 말자. 첨 4천 개 있는데. 아 10% 좀 재미 좀 못 봤는데. 아 근데 건차 먹은 것 같이 좋았어? 내일 다시 한 번 가봐야지. 뭐야? 퓨 다 갈아 써버렸어? 응. 개빠르네. 그래 좀. 응? 자. 뭐야? 스크랩 왜 버려? 나 진짜 L자리는 뒤지 않는다. 그냥 아싸리 빨리 초기화됐으면 좋겠다. 시작!! 그냥 아싸리 빨리 초기화됐으면 좋겠다. 코로나 진짜 재미있어. 초반이 재밌긴 하지 서로 구하려고 막 파밍하고 그러니깐 서로 쉬쉬하면서 잘못 건드면 레이드 돼버리고 총 잘 쏘는 사람들끼만 모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 나? 나는 총 쏘는 유틀기가 뛰어나잖아 그건 맞지 승준이 하면 승준이 데리고 오케이 최선상에 뭐하는거지 저거는? 오오? 뭐야? 집에 누구 있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하는거야? 내려가봐 뭐지? 뭐하냐 우리 집에서 뭐해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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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일단 다 넣어놔야겠다 아니 무슨 써던 업데이 가세요? 우리집에서 뭐하냐고 우리집에서 뭐하냐고 집에서 써던 업데이한테 가시는데? 살려줘 살려줘 저 어때요? 잘쌌죠 내려볼까? 나도 가야겠다 저기 다다 뭐해요 집에서 아 야 승대가 안되네 아 아니 아직 아니 첫판이야 아 3대형이 뭐야 아 아니 첫판이라니까 첫판 아 아 아 아 4대3 아니 왜 왜 또 왜 있어야겠어? 이거 우리 우리 다 해야지 왜 3대3 지니까 있어야겠어? 아니지 아니 3대3 끝나고 하면 되지 어차피 아 지금 알쏭님이랑 태봉이 왕따시킨거에요 지금? 어? 끝날거 같으니까 이게 1대0에서 도망을 가겠다 아니지 우리가 지금 깨끗하면 이겨 근데 아 나 한 대만 맞고 3대가 맞췄는데 도망을 가게 아 내가 방금 자면서 했어 잠자면서 매도님도 친네요 음포님이 매도 잡고 너무 음포님한테 졌어? 심지어? 아니 난 잠조 맥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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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요랑 요랑 잠깐잠깐 그럼 우리 알쏭님이랑 탱이곰이 너가 지금 아 저희 알쏭님 알쏭님 저희 솔직히 저희가 승률 좋은데 일로 오시죠 자 알쏭님 탱이를 어디로 가야지 아니지 알쏭님 개 잘 쓴단 말이야 아 너가 탱이를 모르네 진짜 레이드 둘 다 괜찮을텝니다 네 저도 두 분 다 좋아요 자 두 분 어디로 오실래요 우선 우선 모이자 우선 모여서 아 아무데나 상관없긴 한데 우선 선택하게 하면 되니까 우리 팀이 어디어딘데요 어디어디니까 우리 팀이 힘내로 서있어 여기 우리 팀이 여기 참고로 여기 1대0이다 아 참고로 우리가 이길거 봐준거야 참고로 메더팀이 은뽀님한테 쳤어요 저 여기 어어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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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탱이 있으면 이겨 아하 참 우리 알쏭님 얼마 잘 쏠지 모르겠구나 상대 안되지 탱이 어디있어 탱이 척은이가 없다 탱이가 없게 있는데 탱이가 와 자 이쪽으로 우리 탱이 없이 하네 그냥 호박그룹 풀키만 하고 멍인거 없이 하는거야 자 알쏭님 팀 탈퇴하고 팀초회 받으세요 솔직히 우리 팀으로 가자 가자 우리 절로 가자 알쏭님 알쏭님 이거 이거 알쏭님 이거 이거 탱이 형님은 두 분 다 잘하시니까 상관이 없어 그냥 우리 메더님만 잘하시면 돼 아하 이 분이 야 저쪽이 리더야 저쪽이 외벽이 막 좀 오케이 어 다리가 와인거 좋다 개 풀리해 진짜 알쏭 알쏭 집에 오니까 집에서 서드로텍 하고 있어 이 사람들 아이씨 장비 아니냐 그거 하얀색깔 내가 기중하게 맨날 입고 다니는 건데 자 준비됐나요 그렇죠 어 나 준비 잠깐만 준비됐어 우리 준비됐어 우리 그러면 팀 홈업 1팀 0팀 다 분배되면 그때 시작하죠 자 1팀으로 갈게 우리 1팀 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이게 뭐야 고고 이제 이제 4명가 발생했고 저 왼쪽 갈게요 자 오른쪽 오케이 두 분 다 왼쪽 가는데 나 여기 여기 볼게 오케이 여기 보자 어둡다 갑자기 아아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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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혼란 저 혼란 반면 컷 오케이 우리 왼쪽 팀이 이기고 있어요 우린 네 저 시간만 끌고 있을까요 저는 살릴게요 어 후에드 컷 자 우리 붙자 아파트 가자 어 저기 천천히 천천히 우리 이미 돌아놨어 아악 컷! 나이스 두대 컷! 다 잡았어 3명 잡았어 내가 4명 3명 잡았어 매너님 잘하시네 여러분들 처음부터 죽으신 분 누구죠? 선생님이 잊었답니다 선생님이 잊었답니다 매너님 매너님 앙콘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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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세요 여러분들 저쪽 친양님 지금 아무것도 못하죠 전부사장에서 여러분들 살려줘 나 아무것도 못하죠 누구 죽였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앙콘님 나 하나 죽였는데 나 살았다 우리 3명 살아있었어 우리 3명 살아있었어 제가 헤드 맞춰서 죽였는데 나 한 명 나도 죽였는데 제가 매도 있는 쪽 죽였는데 아니야 저 있는 쪽은 알쏭님이랑 응 알쏭님 알쏭님 누운 거 아니야? 응? 알쏭님 누운 거 아니야? 알쏭님 누웠었어요? 저 구상 그래 구상 구상은 구상은 저 시체 제 시체 보신 분 저 아직 흘려 감사합니다 레드노트 없어 레드노트 나 어 여기 하나 있다 여기 시체 여기 시체 은뻔님 여기 있다 내 총 야간전 할까요 지금 이거? 야간전 그래 저 근데 까빠 깨졌어요 아 까빠 들 아 잠깐만요 플래시 라이트 그 지금 까빠 배워놓은 게 초롱형인가? 응? 나 까빠 배웠어 이거 개비싼데 이걸로 만들어? 아 나 다 뒤로 나 다 뒤로 까빠 초롱형한테 주자 아 아 우리 까빠 그냥 다 벗고 해 그냥 다 벗고 해 그냥 다 벗고 해 머리 이거 머리 이거 다 줘봐 방어구만 다 던져봐 다 고치고 올게 지금 쇳덩어리? 어 쇳덩어리 어 쇳덩어리들 다 줘봐 나 나머지는 쇳덩어리 아닌 거 잠깐만 버려놓을게 쇳덩어리 아닌 거 좀 쇳덩어리 아닌 거 좀 무기 아 무기도 고칠까 지금? 어 어 무기도 줘봐 무기도 줘봐 야 이거 LR 아 우리 이거 잠깐 주워봐 주워서 소리대 다 같이 가자 잠깐만 LR 고칠 수 있나? 예 다 고칠 수 있어요 자 자 자 잠깐 다들 2층 2층 쪽으로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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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으로 오케이 살짝 붙여서 하자 근데 우리 성웅이 사라졌네 어 이게 오늘 좀 제일 재밌는 거 개인적으로 이거 좀 재밌는데 처음 딱 들어왔습니다 여기 여기 3층으로 3층으로 계시면 3층에 계시면 돼요 3층에 계시면 돼요 매도님 종소니깐 좋아하신다 아 아 너무 신나보였나요 제가? 아 너무 신나보였나요 제가? 아 진짜 존나 신나요 지금 몹시 신납니다 행복한 매도님 아 뭔가 수나전도 해봐서 싶어요 아 수나 좀 이따가자 수리대 안에다가 수리대 안에다가 재료 좀 넣어둘테니까 우리 우리 고칠 것들 좀 뿌려놓자 이거 고칠 거 여기다 뿌려놓으면 되겠다 그리고 어 초롱이 형이 이거 고칠 수 있으니까 초롱이 형 나 고쳐줄게 네 일해라 수리고 엄청 많다 엄청 바닥에 많다 고쳐요 뭐야 일해라 수리고 잠깐만 위에도 부서진 거 있나 보게요 무기도 무기도 뿌려줘야되요 님들 이거 상자에서 부서진 거 있나 한번 보고 갖다주죠 오케이 오케이 저 밑에도 고쳐월 같은 거 남는 거 있어 가져올게요 와 고쳐월 많다 진짜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그건데 고마워 형 여기 기본자원 좀 뿌려놓을게요 이거 내가 damn 방어 구도 아니네 고치는 김에 형이 스킰도 바른다 해 줘요 방어 나무 같은 거 나왔어 오우우우우옛 여기 기본자원도 드릴게요 여기 근데 이거 내 구도 방 이하만 고칠게 너무 갈 때 이거 비싸서 비싸요 original 형 우리 오래 싸우니까 한번하고 싹 하십시다 그냥 그냥 다하자 우리 고철 많아 tragedy 내구도 많이 까질수록 재료 많이 들어? 네 맞아요 아 무조건 똑같은게 아니구나 잠깐만 아 이거는 이거는 가죽 뭔가 가죽 다 들고 갔어 우리 집 유진씨가 28분이에요 아 1분으로 가져온거 이거 아 그래요? 고치기 위해서 이거 좀 여기 가죽 만개 아 가죽 못 주웠어 형 잠깐만 잠깐만 형 고치고 스킨 고치고 스킨 이거 고치고 스킨이요 오케이 고치고 스킨 다 된거 저한테 줘요 제가 쭈울게요 오케이 그냥 쭈어요 누구야 잠깐만 이거 좀 버릴게 다 된거 버리면 제가 쭈울게요 여기 위에 오케이 오케이 제가 또 이게 뭐지? 아 이거 쏘네? 너무 잘하네 괜찮아 괜찮아 해 우리 자원 많아 지금 벗어진 것처럼 먹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저녁이라 꽤 괜찮네 이렇게는 여기 위에다 놓으면 되죠? 네네네 요거 두개는 안 고쳐야 될 것 같아 어 스킨 바꿔주세요 야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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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 스킨 여기 수리 재료 스커트 다 어 오케이 오케이 뭔가 스프레이 뿌리듯이 소리가 나네 아니 수리 재료 다 드렸어요 수리 재료 다 주워주세요 이거 내가 여기 형 재봉용실 이거 이거랑 고철 고철 좀 뿌려줄게요 가자 자 자 수리장인 새초롬 빨리 수리해라 오케이 수리해라 새초롬 수리해라 새초롬 또 더 줘 옷 아니 넣어놨어요 제가 수리재를 넣어드릴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형이 그럼 고치기만 하면 되겠다 넣어준대요 일단 내가 고치면 고쳐서 스킨 빼면은 내가 빼 아니 스킨까지 해야되 어 스킨까지 좋아 오케이 오케이 대공 내놔 아 좋아 오 빠르다 빠르다 이게 이게 훨씬 빠르다 제가 캠 좀 주워서 할게요 오케이 야 우리 철거빵 개많다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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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재 버렸는데요 아래 나 봐봐 아 추웠 예 추웠어 예 일단 뿌려놓을게요 크 손발이 척척만네 응 갑시다 아 이거 안 버려도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오케이 잘한다 옳지 어 스킨 방금 안 바꾼 거 아니야? 이거는 나 이거 안 배웠어 반소 아 제가 제가 그러면 수리할게요 아 잠깐 그 그 고품질 처리랑 금속 그것만 주세요 고품질 처리 금속 예예 예 예 수리 눌러줄게요 수리만 반소는 아 한글이 안 써져 어 반소 스킨은 그러면 제가 해둘까요? 이제 좀 꾸진 건데 어 그러면 내가 내가 이거 저거 할게 오케이 가자 스킨 스킨 하고 그렇지 나 간다 그렇지 됐다 어 스킨 오케이 그렇지 끝 여수밤바다 해줘 뭐? 수리 안 돼 나 이거 여수밤바다 해줘 여수밤바다 여수밤바다 잠깐만요 이거 템 이거 왼쪽에다 여수밤바다 여수밤바다 다 된거 다 된거 내가 그냥 들을게 다 된거 다 된거를 어차피 유황수시 이니까 유황수시에다 넣을까 아 여기도 안 되는구나 철광석 여기 아래쪽에서 해놔야겠다 여기 넣어드릴게요 네 자리 자동화 해놔요 뭐야 내 문 닫았어 흐흐흐흐흐흐흐 네 싹싹 싹싹 에이 아니구나 싹싹 그리고 어차피 이 작업을 한 번 했었어야 됐어 천 맞아 철? 여기 여기 천 천? 응 천 아래 천이 필요한데 천을 가져와야겠다 이거 먼저 해주시네 안코님이 가져간거요? 갖던거요 넣어놨어 이거 가져갔다 아 아 여기 버려놨어요 천 이렇게 많단 말이야? 응 버려놨어요 형 천 천 천 난 뒤에 버렸어 에이케만 써야돼? 아니 쓰고싶은거 자기가 자신이 응 그러면 핵답 써도돼? 형 저격전은 이따가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이제 끝난거 같은데 끝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메도 너가 수리해야될거 있어 어떤거요? 단소나 그 암배장 암배우 넣어주세요 아 아 그거 고품질철이랑 그거 수리 재료들 다 줄래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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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 자 자 이번엔 제가 만집니다 자 넣어라 넣으십쇼 넣으십쇼 이거 바꿔야되나? 아 신발은 신발까지는 티 안나니까 뭐 아 신발도? 그럼 신발도 버려놔지 이것도 여기 여기 옷 버려놨자 와 진짜 템 많다 이쁘게 해주세요 난 이 트레이닝 바지가 마음에 들어 어? 이거 수리 안된거 있다 수리 안된거 넣어줘요 수리 안된거 넣어줘요 넣어놨어요 오케이 어 천없다 천 천? 천 줄게 내가 천줄게 자 오케이 자 이거 맞췄어요 응 따라라 이거 신발 끝난거잖아 네? 하 이거 옷 옷 뭐야 그거 파란색 너무 쓰레기 쓰레기 아니에요? 원래 맞나? 파란색이 맞나? 우리 파란색 어 이거 써 아 나도 있는거구나 아 쓰레기 오나보네 또 그 싸구려잖아요 형 구려 구려 파란색깔 그거 20원인가 30원짜리 딴거 창의가 파란색이 없어 구려 딴거 구려 구려 딴거 해줘 구려 딴거 해줘 알겠어 구리 구리긴 해 구리긴 해 파란색 아니 근데 우리 다 했으니까 파란색 했으니까 나중에 빨간색으로 바꿔야겠다 빨간색으로 바꿔야겠다 아니 우리 이거 할래 빨리 이제 입자 여기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제 좀 해놨어요 이거 오른쪽 아래 난 왜 총을 안주는거지 아 여기 총 아래 오른쪽 아래 여기 달려있어 여기 오른쪽 아래 뭐야 이거 AK 안고쳐져있네 밖에 누구 왔는데 어디갔지 이거 AK 하나만 고쳐줄래요 여기 AK 하나만 밖에 누구야 재료 재료 뿌려놓을게요 나도 LR 쓰고싶은데 LR 누구네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 여기 AK 하나 고쳐주세요 나갔다 올게 AK 하나 고쳐주세요 네 AK 배운 사람 고쳐줘 AK 배운 사람 고쳐줘 내꺼 LR 두꺼 가져가 AK 누가 배웠어 내꺼 또 누가 가져가줘 AK 처음 이미 빤스런했어 그냥 이거 냅둬잖아 나중에 배워줘 나 AK 안 들고 있어 저 총 드릴게요 아니 배운 사람 수리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고쳐달라고 여기요 이거 하나 하나 안고쳐 다 총 주워주세요 왜 왜 줘야 이거 아 MP5 안써 응 어떻게 계시지 밖에 나와서 템 좀 먹어봐 이거 탱아 이거 좀 먹어봐 템 좀 먹어 이거 다 세팅했어 고마워요 우리가 무슨 도움을 줬죠 뭐지 림부님 림부님 은혜 갚은 림부인가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 잘 쓸게요 뭘 받았는데 네 뭐 달라고요 어 네 어 안녕하세요 우리 돌이랑 유황 유황 진짜 많이 유황 한 박스 왼손님 어디계세요 왼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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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키라고 안 쓴다고? 잠깐만요 찾아볼게 근데 아까 MP5 어딨지 거기에? 쟤가 바닥에다 놓고 누가 주워 먹었는데? MP5 여기 상장에는 다 없어 누가 들고 있어 맞아 MP5 드신 분 알고 계신 분 MP5야 여기서 하나 다시 찾아야겠다 아까 우아님 쪽에서 제가 MP5 버렸는데 아무도 먹으면 안 하시네? 제가 그거 주워 놓으려고 했는데 없어 남성분이 말했는데 누구였지? 탱이공업님이 쓰레기라고 하면서 버렸던 것 같은데? 바닥에 바닥에 없어 지금 MP5가 난 총이 없냐고 했는데 아 그래? MP5는 실자가 안 쓴다고 그래? 내가 위에서 봐줄게 하나 쇠거 MP5는 안 쓴다고 그랬잖아 가자 가자 그리고 뭐든지 어떤 거나 써도 상관없냐고 이 말했는 두 가지 한번 그래요? 괜찮아 내가 MP5 가져왔어 그럼 나랑 음뽀님은 뭘 들은 거지? 귀신? 귀신? 구신이야 구신? 귀신? 어? MP5? 엠파 찾았다 누가 MP5가 별거라고 그랬는데 구신이야 구신 귀신인가? 그러니까 소리에서 써야지 아 근데 딱 그 조준경 없는 MP5인데 괜찮으세요? 있어야 돼요 조준경? 제꺼 빼도 필요해도 돼요 자 너 조준경 별로 안 좋아해 야 조준경 안 끼고 잘 써서 굳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들 자 그럼 나가서 혼나러 갑시다 이제 손줄내러 가자 이거 매도님이 훈출나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아까 딱 껴놓고 말이 많네 매도님이 딱 껴놓고 말이 많네 아 뭔 소리입니까 저한테 아까 저희한테 아까 싹 쓸린 거 아니에요? 좀 그렇네요 아 참 매도님 좀 쉬워지세요 1대0인 거 알죠? 1대1인데요 아 그쪽 팀이 1대0이요 우리 4명하고 했잖아 어허 매도 이거 봐요 봤죠? 매도가 안 졌잖아요 전판에 그러면 이거 마저 3대3 하고 합시다 이랬으래요 저 친구가 알았어 알았어 그게 통치고 이제 진짜 제대로 하자 통쳤다고 치자 이제 통쳤다고 하고 역시 졸열매도 그거 그거 드릴게요 MP5 어디 MP5 아이 뭐야 이거 도대체 뭐야 그렇네 호가 호가 왜 졸열인지 알겠어 왜 자꾸 이거 설치해 이거 누구 누구 총 없어지지 누구 살보라고 MP5 없다고 하신 분 있지 않았어요? 안코님 아 누가 뺐어 MP5 없다고 하신 분 저요 아무거나 두고 어디 있어요 그 아까 은코님 아냐? 은코님이 MP5 찾았던 거 아냐? 아아 어디 계세요 안코님 찾았어? 응 어디에 어떻게 좋아서 어디 MP5 어디 계시냐 물었지 말입니다 안코님 아 정문 아 말을 해야지 어 말을 해야지 어 에너지 까뜩이요 조준경 필요해요 안코님? 아니요 오케이 잠시 고맙이 고맙이 아 그럼 재미지게 다시 우리 팀 데로 가고 자 그러면은 우리 봉사 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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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 미켜 따 미켜 따 미켜 빠 빠 빠 총알들 다 확인하고 준비하시고 합시다 바까 바까 바다 빠가 바까 바 빠 쯔어 님 봉사 님 내 장비 어따나 왜 일로와 내가 여기 있었는데 저리가 댕기곰 맨저야 방어구 어디 넣어놨어? 거기 유황 아니 형 저한테 제가 드릴게요 방어구 제가 제가 몸통 방어구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다 있어요 저한테 다 있어요 한 7세트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구멍을 내줍시다 저기 땡 구멍을 내줍 총알 넉넉하게 있나? 빠밤 뭐야 여기 우리 팀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할 바에 그냥 트레이닝 서버 가서 왜 우리 자원을 남겨면서 그건 그렇긴 한데 우리 트레이닝 서버 갔다가 재밌게 놀다가 끝나면 정리빵이거든요 정리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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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팀이 이긴 팀 쪽으로 오는거에요 진팀이 이긴 팀 쪽으로 오는거에요 진팀이 이긴 팀 쪽으로 가고 누운거는 죽은걸로 치자 오케이 누운건 죽은걸로 치고 저 피쳐와야되요 왜이래 여기있어요 여기있네 이거 바닥에 우리 먹을거 별로 없다 여기 한개있는데 다 없다 우리 먹을거 왜 다 사라졌어 바닥에 상장안에 다있잖아 아 우리 레이드갈때 그거했네 내가줄게 미리 호박 주워둬둬사 이거 여기 옥수수 이 상장이 좀 많아 보여 다 어디갔어 호박도 좀 주워놔야겠어 호박 국물을 흘리면서 시간대 여기 옥수수 이 상장이 좀 많아야 여기 호박 6개있다 여기 방호복 두개 뿌려져있는데 혹시 총말도 안해집니다 먹었으면 바로 심으십쇼 됐어 저한테 호박 40개있어 이따가 드릴게요 저 이제 17분뒤에 무너져요 괜찮습니다 바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자 준비 끝났으면 우리 다시 포지션 한 분 우리 팀 한 분 우리 준비 끝 우리는 한 분 하지 않았어요 안컨님 반대편 안컨님 거기 팀 하고 싶으시면 말을 하세요 우리 보내대 배도님을 믿습니다 네 제가 어제 아까 세 명 따 버렸다구요 그럼 이거 한 팀으로 올라갔죠 손을 내줘다 우리 0팀 올라간다 바로 시작해 네 들어가세요 오케이 저기 한 분만 갈까요? 이제 고 자 아까도 제가 왼쪽 갈께요 오른쪽 같이 가 두대 두대 막아서 좀 울면서 도망갔어요 뭐야 말 뭐야 말 하나 다운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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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까지 막았어 세대 맞췄어 세대 맞췄어 세대 맞췄어 아 나 출혈이 죽겠다 안돼요 여기 아 잠깐 내가 그걸로 볼께 헉 아씨 잠깐만 아 출혈으로 그냥 거기서 쓰러질꺼 그래 다운 거기 다운이에요 오케이 붓는소리 앙콘이 그냥 지키는 시경으로만 하세요 어필을 켜고 지금 돌고 있으니까 어 두대 막았어요 매도님 두대 막았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 살아날거 같애 느낌상 오케이 오케이 우리 피할까 이제 온다 온다 오케이 다운 끝났어요 끝났어? 다 놓았죠 다 눕혔어요 앙콘님 살려주세요 다수핀거 같은데 다 눕혔죠 다 눕혔죠 끝났네 아 뭐야 아니 아니 이거 방금 말 말실수로 타가지고 못내려가지고 아 그거 아니었으면 다 잡았는데 피가 20으로 시작했어 아 아 아 메모님 너무 치사한거 아니에요 예약만이네 피가 20으로 시작했어 아 왜 죽어놨네 아 메도이가 이거 말 시켰어 말 조련사야 저 아 메도이 헌트 아니랄까봐 진짜 아니 아 말이 갑자기 옆에서 나 태워갔다니까 맞지 아 아 아 야 메도이 너 반칙 반칙해 해 이거 먹을 거 저한테 드릴게요 그리고 동물은 죄가 없습니다 아 아니 말이 날 태웠다니까 먹을 거 피하신분 저한테 오세요 어 먹을 거 피하신분 저한테 오세요 오빠 여기 아 여물통으로 여물통에 넣어놓으면 되게 바닥에 오빠 저희들이랑 말이라는 건가요? 왜 여물통에 넣죠? 여물통에 넣으세요 여물통에 넣으세요 베베자분들 여물통 여물통에 넣으세요 먹지마 먹지마 내가 줄게 어허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자리가 저쪽이 낫다 아 너 여기 저쪽 가세요 저쪽 가세요 아 저쪽 가세요 아 자리탑 에바 나 이번에 이겨가지고 템 넣을 때 막 흐트려 놔야지 아 무슨 막 막 흐트려서 넣어버려야지 응 나도 나도 어 뭐야 초롬미농 살릴 때 내 총 껐다 형 거기 두 개 있지 않아요? 잠깐만 내 잠깐만 나 그거 그거 저거 뭐냐 에딱 에딱 에딱? 응 에딱 에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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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딱이 뭐지 에딱이 왜 있어? 어 어 에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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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titles 에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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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총 줘봐 아이 에딴 내놔 야 쩌쩌띠 분열 쩐다 대단하다 야 엑케 돌려도 빨리 우리 테니꺼 형님 내가 먹어 내 인벤차 확인해봐 여기 새거 하나 줄게 여기 새거 하나 줄게 아니 뭘 내가 가져가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탱이 이거 아 탱이님 야 쩌쩌 진짜 이거 저도 할 말 없다 이거 아 그니까 자 거기에 진 팀들 빨리 가시면 스타트할게요 이자 안받은다 이자 안받은다 이번판 지시고 빨리 팀 정리나 하실 준비하세요 그냥 쓸어야겠다 그냥 혼자서 안되겠다 아 레더님 한 번 더 자르고 올게요 아 지리네 자 우리 올라가서 시작해 W방향으로 오던가 탱이곰님 탱이곰님 어디계세요 탱이 어딨어 탱이 어딨어 탱이 어딨어 응응 잠깐만 탱이 안왔어 우리 아직 자 아니 얘네 엑케 먹으러가서 왜 어디갔어 너 응 뭐하세요 뭐해 저 이쪽 갈게 저 저 이쪽 갈게 저 이쪽 갈게 탱이곰님 아까처럼 갈래요 우리 하나 둘 셋 오케이 아까처럼 하자 아까처럼 오케이 고고고 아까처럼 응 제가 아까처럼 아까처럼 위키 위키 두 명 나와있어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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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얘기하나 한 대 막아놨어 한 대 막아놨어 한 대 막아놨어요 한 대 막아놨어요 잘 안고 안고 그냥 나와서 계속 써도 돼요 한 명 꼭 하던 것 같아 거의 캐릭터 가지고 아니다 권차 뒤술 세 대 막아놨어요 한 대 더 막아놨어 오케이 천천히 하나 다운 나선이 진입 진입 두 명 다운 와 우리 두 명 다 두 명 컷 두 명 컷 두 명 컷 이제 끝났어 끝났어요 뭐야 끝인데 둘 다 죽였는데 다 당황했네 세이고 아 우리 한 명도 안 죽은 거야? 아 아 뭐야 제가 살려줄게요 야 우리 한 명도 안 죽은 거야? 그런 거야? 아 이거 싫어? 아 나 저런 게 흔들리고 있어 아 이거 싫어 야 우리 한 명도 안 죽은 거야 가위바위보 이겼어 야 매도 나의 수은이 먹고 대놓고 1 대 1 떠 나와 저 밑에 막 넣고 있어야지 나와 1 대 1 떠 아이 여기 두 개 넣고 여기 두 개 넣고 여기 두 개 넣고 여기 두 개 넣고 들어놔야지 여기도 두 개 넣고 여기 AK 두 개 여기 AK 두 개 여기 AK 두 개 여기 AK 두 개 대놓고 그날 수납은 age 그날 수납은 age 아 수납까지 떠나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거 거기 필요하니까 아 여기 다 안 들어가는구나 아 여기 다 안 들어가는구나 따롹 저한테 오시면 드릴게요 다 흐뜨들어 놔야지 이길이? 아. 그러면. 슬아전은 마지막으로 이제 슬아전 별일까요? 어차피? 이제 슬아전은 한 방이니까. 한 방 느낌이니까. 아니. 이대로 입고하자. 귀찮으니까. 입고하자. 우리 전략명. 앙코략? 전략명. 앙코 좋았다. 앙코략. 미끼! 앙코! 아. 아주 그냥. 수나, 수나 빼오자, 수나. 어차피 템정리는 저쪽에서 하니까. 나라도 총 안 빼고 내가 가서 죽이 가. 자, 우리 템정리 저쪽 팀에 하니까 수나 옥상에서 막 가져올게요. 네. 좋아요. 볼트 액션으로만 하면 되겠지? 쟤 말했잖아요. 저 오빠 믿음이 안 된다고. 그렇게 지발발, 나 진단할 거야! 나 진단할 거야! 나 진단할 거야! 나 찼지마!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빠, 나 못 나가. 채팅으로 잘못했습니다. 한 번 쳐야겠다. 자, 우리 채팅 잊히고 잘못했습니다. 잘 못했어요! 오빠! 막타고 가버리고 있어. 말타고 가버렸어. 우리가, 우리가 잘못했어. 빛보다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한글사! 한글사의 싸움, 한글사. 안 돼! 빨리 돌아! 우리가 잘못했어. 심장 PPOT 아헤 100만 노嗯 쫠 minds 돌아와줘요. 팀장님 놀라와. Sci rere mijn 아헤 아이트 액쟐ої 강긋사 翻 zos 잘 gh elect 쟴 신erg Into 광고 헐 시러 엌 시 подход 엉 엌 엉 엉 엉 엉 엉 aying 이상한 소리나 하지마 얼른 돌아오세요 바다 위에서 표류 중이래 저거 그건가보다 보트 타고 다니다가 자동으로 쑥 갔나보다 알렘 우리가 턴 것도 아니야 알쏭? 어 맞아 왜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을걸 D2래 개멀어 D2면 저기 뭐야 뭐라고 말해 지금? 바다에 표류 됐대 D2에서 바다에 표류 됐대 아 팀장님 제발 돌아와주세요 저희 저격전 해야죠 아 왜 또 오이님이 팀장이라든지 앞으로 안돼 나 총도 못쓰는 팀장이 어딨어 나 총 못쓰는 사람이라 치장 못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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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닉네임 맞고 오는거 아니야? 흐흐흐흐흐흐흐흫 위험용이야? 응 아 방종했어 초록이 형 방종했어 수고하지 수고하셨나 안돼 우리 빤스런 팀장님 빨리 오세요 저격전 해야죠 다시 와 빨리 돌아와요 빤스런 팀장님 저격으로 해야죠 이제 뭐야 밖에서 쏘고있는거야 선임아 나갈때 말타고나 나갈때 말타고나 나갈때 말타고나 개웃기네 나 쏘고있는거 뭐야 상대인데? 누구왔는데? 나 누구 쏴 개인기타고있는데 누구야 정문으로 빨리 나가봐 아 나 마이크 끄고있었구나 우리팀있냐고 보러갔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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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퍼졌는데? 응? 이거 쏜다니깐? 아 내가볼때 쪄어 빤스런했대 빤스런했네 아 저격전 해야되는데 이건 나야 쏘지마 아 뭐야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 끄고 계속 쏘면서 우리팀 맞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게 안떠 표시가 어 팀 표시가 안떠가지고 벽에 내리다 터졌잖아 안돼! 대나무 헬리콥터 사라졌어 죄송해요 같은 팀 표시가 안나서 당황해서 근데 한대도 못 맞췄는데 너무 당황하셨어요 아 초롬님 빨리 초롬님 데려와요 그니까 네 제발 돌아와주세요 아니 지금 저희 순화전 다 되어있어요 최초롬 팀장님 제발 돌아와주세요 제발 돌아와주세요 초롬 팀장님 저는 대가리 박고 있어요 팀장님 대가리 박고 있어요 팀장님 대가리 박고 있어요 팀장님 안돼 예 빨리 와서 정리해주세요 af assurance 안돼 알람드 제 의견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의견도 아니에요 물어봐주세요 1 2 일단 벌칙 면제된걸로 지금 얘기 끝났어요 어서오세요 이제 구나치고 집에서 오자마자 형 편정리 해야지 형님 벌칙 면제에요 오세요 이제 그래도 수나전으로 털어가지고 다시 시키자 괜찮네 수나전 저쪽이 이기면은 수로미형 빨리 벌칙 템정리 하시고 지면은 템정리 다시야 빨리 와 4층 2층에다가 옷정리 해놨어요 아 누가 초호사 멀리서 쏟아봐 귀여워 제가요? 네 한 박자 이렇게 얘기하는거 오빠 왔어? 오빠 왔어? 어? 돌아온거야? 오빠 돌아온거야? 돌아오고? 벌칙 면제해줄께 벌칙 면제해줄꺼 벌칙 면제해준다구 벌칙 면제해줄게 벌칙 면제해줄께 벌칙 면제해줄께 면제야 초롱님 돌아와요 대초롱 절대 돌아와 당신은 벌칙 면제야 대초롱 대초롱 당신 벌칙 면제 뱀 종료하고 가버릴거야 안돼 대초롱 울고 오겠습니다 대초롱 대초롱 옥상에서 돌아와 대초롱 어디에 있을듯? 대초롱 옥상에 있어 전부다 대초롱 뭐하는거야 대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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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픈일처럼 내면 대초롱 개웃기네 이건 어? X 됐어 이거 L96 소총 박혔는데 아까 그 드릴 처럼요? 아래에 주울 수 있나 아 주웠어 주웠어 다행이다 아우쒀 깜짝아 여긴 어디지? 새로운 세계에서 태어나 원시님 원시님 아 아 아 아 아 아 저희 팀장님이 빤스런해서 자 이제 우리끼리 이제 그거 빨리 팀 정리 빨리 해주고 끝납시 안 돼 심장이 빤스런했네 아까 그거 고철 같은 거 지금 해줘야겠다 넣어야겠다 이제 부식되는 거 둘이나 해야겠다 정리를 해봅시다 너무 매도님 편만 들었더니 서운했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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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충격적으로 딱히 이긴 했나봐 졸리면 자 졸리면 자 새로운 인생을 살러갔어 고철이 어디갔지? 우리 고철이 1층에 있었나? 도검에 올라가고 있는데 안 보이네 수리대 있나? 수리대 없고 아우 여기 엘탑 하나 고장 나있는데 이거 그냥 저도 수리 가능해요? 네 그건 수리 가능해요 총을 넣어둬라? 여기 포탄이 있는데 이거 포탑 깔면 좋겠다 이제 왠지 레이더 올 팀이 외메 못하죠 저희 이제 팀 다시 해야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팀장님 빤스런해가지고 빨리 돌아와 팀도 못맺어 지금 팀장님 빤스런했다고 팀장님 어디갔어? 바다로 떠났나? 거기 거기는 초로님이랑 팀 맺어져있어요 지금? 응 근데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팀? 아아 보면 되는구나 지도했으니까 H13 아 H13 지금 이제 팀장은 못빠니까 그건 주셔야 저래 아 나갔어 나갔다구요? 어? 아니야 지금 접속종료 없는데? 그니까 팀 나간거 아니야? 나갔어요 팀을 나갔다고? 아아 아아 섭섭하게 하지마 아 저런 저런 저러다 진짜 석사받으면 어떡해요 네 그러면 형이 없으면 형이 없으면 우리 팀은 존재하지 않아 curse 아 그건 좀이라고 치려고 했다가 아 아 아 지금 굉장히 시화에 삐졌어 지금 안 돼 홈카 지금 이미 감정도 끌어오어 지금 없으면 우리 팀 못해 아 아 웃다! 아 웃다! 아 웃다! 아 웃다! 아 웃지마요! 저는.. 전체.. 전체 좀 그만 쳐요! 안 돼! 저는 대차원 중에 오지 않으면 어떡해! 아 웃지 않으면 어떡해! 당신이 필요해! 대차원! 초록키! 아 웃음! 저희 이렇게 도배할 뻔 했어요! 제발 꺼내줘! 자부 돌아올 때까지 스피치할게요! 아니 가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온데! 온데! 됐다! 오고 있어요? 정리 안 해도 되는 거지? 네! 그럼 정리해서야 빨리! 정리할게! 정리해야지! 아니 제가! 저희 하고 있어요. 이미 다 같이 하고 있었어. 오늘 올해 해야 돼. 저희 정리하고 있었어요. 고품질 있어야 애따 수리가 가. 이거 수리대 아래다가 상자. 제가 할게 그럼. 지금 고품질 굽고 있습니다. 가져갈래요. 나 광석 갖다 줄게. 우선 고품질 금속 두감에 넣어주세요. 권차이도 넣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중장갑 두고 만든 거예요? 중장.. 아 그.. 제일 좋은 갑옷이요? 그거 다 뺏은 거. 다 뺏은 거? 너무 비싸가지고. 엄청 많은데? 우리가 밴딧이 좀 쎄. 우리가 솔직히 밴딧이 쎄. 우리 실프인 팀한테도 좀 안 꿀렸어. 밴딧이. 봐봐. 옷은 2층 4층에다가 좀 편하게 놓을게요. 네. 2층 4층 옷. 그러면 저도 이만 여기까지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러스트 벌써 5일차인가? 내일은 6일차겠네. 그러면 가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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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